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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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식사는 된장찌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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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한다 고춧가루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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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추 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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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고추냉이 물 큰 마늘 조금만 넣을게요 소금 고구마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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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너무 넣어서 밥을 먹었어요 나는 그리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내가 가만히는 것 같았다 나는 밥을 먹기 u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게 오늘의 하루 세팅을 하고 있어요 첫날의 하루에 제한, 그리를 이용해서 삶이 보기 위한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비닐을 사용하여 계란을 준비했다 조금만 더 넣어줘 이쁘게가 계란을 넣어줘 다진마늘 계란을 준비했다 계란을 준비했다 일본 식잎의 통합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여러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이건 치오昆布입니다 이건 아오오산입니다 소시지에 넣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그노르의 계란 슛프입니다 좀 빨리 슛프가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便利입니다 久々에 구매했습니다 이건, 저는 패밀를 좋아한것입니다 손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든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요 사이즈가 5블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즐겨볼께요 그리고, 사케, 자즈게입니다 カップヌードルです。 これは普通の味2つとシーフードヌードル2つです。 気分によってシーフードが食べたかったり普通のヌードルが食べたかったりするので必ず2つ家に置いてあります。 あとはみりんです。 これはお味噌です。 クッパンで買ったものがちょっと切れたので久々に日本からお味噌を買ってみました。 これはラカントSお砂糖になります。 糖質をコントロールしなきゃいけない主人のお父さんにいいかなと思って買ってみました。 これは子供たちが好きなチョコベリーです。 最後にキッチンハイターです。 韓国でもこういう漂白剤とか売ってるんですけど いまいち使い方にちょっと自信がないので この日本のこのキッチン泡ハイターを使ってます。 あなたは食べてみましたがいいよければ pipかけです。 それでは弱やかに食べてみました。 そのビートでも入ってくれていて食べられました。 じゃあ〜 すごいです。 これは食べてみてみてください。 なのできゃくいいます。 ちょっとも食べてみてください。 食べてみてください。 이기, 원래? 응 다진 양념에 넣고 고춧가루 다진 양념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잘 익을게요 이제 잘 익을게요 이제 잘 익을게요 잘 익을게요 잘 익을게요 잘 익을게요 잘 익을게요 치즈는 치즈 참기름 감자 치킨을 만들어내기 스팸을 한번에 넣어줍니다 치킨을 넣어줍니다 치킨을 넣어줍니다 치킨은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킨을 넣어줍니다 계란w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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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